병원에 얼마나 입원해 계셨었나요? 입원한 것보다는 응급실에 한 번 갔다가 아, 응급실? 제가 주로 맡고 있는 지역이 5층짜리 집원이 좀 있어요, 아파트가 여러분 택배가 이렇게 힘듭니까? 그죠? 그렇죠 지금 이 순간도 힘드신가요? 그렇죠 촬영하는 것도 힘드네요 아, 저 때문에? 네 어차피 작살날 거 어차피 반품 회사로 왔는데? 네, 반품이 없어요 저는 1회전에 없는 거는 연락을 드리고 2회전 때 다시 오죠 그나저나 누구세요? 아, 저... 저는 D.O.B 로지스에 120 기사라고 합니다 저는 HR에서 왔습니다 아, 예 HR 알고 계신가요? 네 유명하죠 저희 유튜브 보셨나요? 네, 가끔 봐요 그... 보시고 혹시 악플을 하시는 분이신가요? 아... 그러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저희 HR 유튜브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뭐 그냥... 아, 저렇게 해도 일하시오는구나 일하시는 거에 대해서 프로 공유하고 또 저런 방법이 있구나 저거 다 영상 뻥이야 막 이런 생각 아, 예 그것도 좀 보죠 아, 그렇게 생각하셨다고요? 네 어떤 부분에서 뻥이라고 생각하셨나요? 글쎄 뭐... 잠시만요 아, 예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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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부분에서 저희 유튜브가 뻥이라고 생각하셨나요? 금액적인 부분 그런 거 얘기할 때 아, 이게 한 달에 5, 6백 버는 게 쉽지가 않은데 아, 너무 쉽게 버는 것처럼 나온다? 예,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접근성은 쉬운데 그만큼 일이 쉬운 건 절대 아니고 정말 힘듭니다 솔직한 몸은 진짜 힘듭니다 몸은 힘든데 그러면은 몸이 지금 계속 힘들다 힘들다 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힘든지 좀 말씀해 주세요 그냥 땀으로 얘기하시면 땀이 그냥 두두두두 쿨 내릴 정도로 아, 별로 안 힘들어 보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 땀으로, 땀으로는요 네, 그걸로는 별로 안 힘들어 보여요 아, 저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전 대놓고 아주 못하겠다 네 좀 하다가 이제 그만 두겠다고 얘기를 정말 밥 먹듯이 했어요 두 달 동안 첫날 나갔을 때 11시 반까지 했어요 밤에 그러면은 얼마나 힘든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 솔직하게 진짜 이만큼 힘들다 지금 저희가 1회전을 하다가 2회전으로 넘어온 지가 한 9개월, 8개월 때 넘게 됐는데 초반에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병원 신세를 좀 진 적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디에 어떻게 아프셔서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잘 못 먹고 그러다 보니까 몸에 좀 적응을 못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생기더라고요 병원에 얼마나 이번에 계셨었나요? 입원한 거보다는 응급실에 한 번 갔다가 응급실? 네 어쩌다가 저도 아우, 몸이 좀 처진다 그래야 하나? 뭐 이제 말로는 뭐 당이 좀 떨어져서 그렇다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저도 처음 겪는 일이라 좀 당황스럽게 해서 그럼요 저희 댓글에 이런 댓글이 달릴 수도 있어요 지금 아파트를 배송하고 계시잖아요 아니 아파트 배송하고 편한 데 하고 있으면서 아, 그렇죠 이거 다음에 제 본 구역으로 가는데 아, 이건 맞배기인가요? 네 거긴 지옥인가요? 아... 제가 주로 맡고 있는 지역이 이제 5층짜리 집원이 좀 있어요, 아파트가 그게 좀 많아서 그럼 병원 신세를 질 만큼 힘드셨고 또 이게 그러면은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건 꼭 알고 와야 된다 이런 거 있을까요? 아... 병원 신세를 질 수도 있을 만큼 힘들다 그리고 초반에 너무 욕심을 내다 보면은 그런 일이 좀 생기지 않을까 초반이 많네요 어떤 욕심을 좀 내셨나요? 어, 그렇게 내지는 않았는데 수량이 이제 늘어나고 나서부터는 어쩔 수 없이 또 빨리 하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또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 사실 D.O.B 소속이시니까 네 D.O.B 자랑 한번 해 주실 수 있나요? 자... 저도 여기가 처음이라 딱히 뭐 이렇게... 어쩌다가 그럼 D.O.B를 선택하시게 되신 거예요? 아, 저는 선택했다기 보다는 알고 보니까 D.O.B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는데 아, 보고 보니 D.O.B였다 네 처음에 뭐 업체 이런 거 잘 모르니까 제가 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렇게 알아봤는데 오늘 촬영을 온 이유가 아무래도 요즘에 아직도 예전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소개비를 받는다거나 아... 차를 비싸게 팔아먹는다거나 이런 회사들이 아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착한 업체 그런 거 안 하는 착한 업체 해서 오늘 D.O.B를 대표님이 말씀해 주셔서 온 거거든요 어떻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소개비 이런 거 안 내셨나요? 그쵸 절대 없었죠, 그런 거 아직도 그거에 당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 예, 저도 종종 듣긴 했는데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그런 거에 속으실 수밖에 없는 게 워낙 또 심한 고문을 또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얼른 또 하고 싶고 그런 기회를 또 마련해 준다고 하니까 다들 또 선뜻 그런 거에 또 속으시는 게 아닌가 간 쳐보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쎄요, 저는... 어떻게 그런 데로 안 가시고 이렇게 D.O.B로 오시게 된 거예요? 아, 저는... 저는 다른 택배를 원래 알아보려다가 그쪽 소개로 쿠팡 쪽이 자리가 있어서 그쪽을 소개시켜 주겠다 그래서 저는 소개 받고 온 거거든요 지금 일하신 지는 얼마 되셨어요? 지금 1년 조금 넘었어요 만족하시나요? 네, 지금 만족합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만족을 하시나요? 처음에는 병원 신세도 쥐고 그것도 하나의 경험이 되고 지금 와서는 또... 아파서 병원 다니실 때 아, 나 이거 그만둬야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셨나요? 아, 그 생각보다 처음 경험이다 보니까 몸에는 별 이상이 없다 그랬거든요, 병원에서는 그래서 아, 이게 멘탈적인 부분이 아닌가 아, 그 생각으로 좀 하다 보니까 좀 많이 극복이 좀 된 것 같네요, 솔직히 이 멘탈적인 것 때문에 몸까지 영향이... 그렇죠, 아무래도 수반생의 경우가 좀 종용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택배가 이렇게 힘듭니까? 그죠? 그렇죠, 네 쉽게 볼 게 아니다 아, 그쵸 누구나 하실 수는 있는데 누구나 다 많이 볼 수는 없다 그럼 혹시 실례지만 수입을 여쭤봐도 될까요? 어? 참... 얘기해 주세요? 네, 그럼요 결혼하셨나요? 아니요, 아직 안 했습니다 아... 그럼 시원하게 말씀해 주세요 간혹 가다가 기사님들이 이제 결혼을 하신 경우에 이제 와이프가 내가 얼마 받는지 알면 안 된다고 해서 속이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아, 요즘에 물량이 좀 늘어가지고 한 700... 초반? 그 정도? 네 700 초반? 네 그래서 나가는 비용 다 하면은 제 하면은 순수입이 어느 정도일까요? 한 600 후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700 초반인데 다 빼고 네 600 후반? 네 뭐 뭐가 빠지죠? 처음에는 제가 경유차를 몰아 썼는데 그거를 이제 전기차로 바꾸고 나다부터 세이브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차는 일시불이신가요? 네 아... 그래서 차값 나가는 거 없고 네, 그쵸 그래서 처음에 이것도 좀 고민이긴 한데 차를 너무 좀 할부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초반에는 그거 할부에다가 또 디젤 차면은 또 아니면 또 기름값도 나가고 하다 보면은 또 상당합니다 차는 웬만하면은 요즘에 꼭 디젤 차들이 많이 또 싸더라고요 강원도 지역은 아직까지 허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디젤 차들이 또 그런 거 구입하셔서 일시불로 하셔서 먼저 그 부분을 좀 없애면은 네, 하시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나요? 차값이 커요, 그쵸? 네, 그쵸 그게 가장 주죠 일하시면서 가장 힘들 때는 언제나? 가장 힘들 때? 뭐 매 순간인 거 같아요 매 순간 힘들다? 1년이 지났어도? 네, 그쵸 항상 긴장하고 매 순간이 지금 이 순간도 힘드신가요? 지금 이렇게 촬영하는 것도 힘드네요 아, 저 때문에? 네, 그런 거 같아요 아, 이거 하나는 안 들고 왔네? 매 순간이 힘드네요 편하시죠? 어우, 감사합니다 네 시원하죠? 돈은 안 받겠습니다 아, 원래는 받으시는데? 아, 그쵸 얼마 정도 받으시나요? 포카리스 혜택 요가 한 병에? 글쎄요 부가수 포함해서 한 2천 원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아, 이거 편의점보다 비싼데요? 그쵸 그럼 이제 이제 진짜 힘든 구역으로 가시는 건가요? 예 계단을 이제 타러 가거든요 지금 계단 타러 가신다니까 또 계단 많이 타면 이제 무릎이나 아, 그쵸 아, 오히려 빨리 하니까? 네, 쿠팡 짐이 그렇게 무겁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무거운 물건 하지만 있잖아요 네, 있긴 있죠 네, 그런 거는 특별히 손실해 가지고 올라가는데 지금 그런 발언 하나하나가 뭐예요?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아까 말씀하셨던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 이것도 보니깐 사람에 좀 맞아야 되겠더라고요 체질에 들때로? 네, 그쵸 어떤 체질에 사람들이 하면 좋을까요? 하... 글쎄요 체력적으로 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잘 모르겠네요, 그거를 체질에 맞아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체질에 좀, 예 아무래도 좀 맞아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어떤 체질이요? 하하... 지구력? 이봉주 같은 사람 오와서 하면 잘 알겠다, 그쵸? 아, 그쵸 체질에 이런 데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막상 하고 나니까 하... 이것도 오면인가 보다 와, 진짜 백한식 올라가시네요? 연출한 거 아닌다, 이거 시작부터 워치이네요? 기분 좋게 기분 좋으신가요, 지금? 네 여기서 몸 좀 풀고 아예 5층으로 몸 좀 풀고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가 더 힘든 거 같아요, 이런 데는 아, 살도 많이 빠지셨겠는데요? 아, 그쵸 많이 빠집니다 얼마나 빠지셨나요? 한... 10kg는 빠진 거 같아요 살보다는 뱃살이 많이 들어갔다고 건강해진 거 아닌가요? 네, 너무 건강해졌어 아, 진짜로? 솔직하게 네 골아서 빠진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해 주셔도 되거든요? 그런 건 아니에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건강해진 거 같아요 배송하면서 식사는 하고 하시나요? 아, 아니요 아예 안 드시고 하세요? 네, 못하고 중간중간에 뭐 배고프다 그러면은 그래도 뭐 좀 드시고 하시지? 네, 뭐 빵이나 삼각김밥이나 뭐 이런 거 사서 아침 저녁은 잘 챙겨 드시나요? 네, 아침 꼭 먹어야 됩니다 택배가 시작하고 한 달 안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대요 아, 그런가요? 네 그만큼 힘드니까 하... 뭐가 제일 힘든가요? 처음 오면은 저 제일 힘든 거는 처음 느끼는 체력 소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여름 같은 데에는 만약에 너무 더우니까 땀 많이 흘리시고 이러다 보면은 적응도 못 하시고 그때 많이 힘들어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여름이 힘든 거 같으세요? 겨울이 힘든 거 같으세요? 하... 저는 겨울이 더 힘든 거 같아요 손, 발 끝이 너무 추워서 저는 그게 좀 고생이더라고요 벌써 지지셨어요? 아니야 지진 척 하는 겁니다 아, 그럼 영상이 재배적이에요 못 따라가는 척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좀 계단 타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하... 계단 타기 좋은 날씨가 있나요? 네, 그렇죠 내려오면서 숨고로 내려오세요 네 1층에 나오면 너무 좋으시겠어요? 아... 너무 좋죠 1층에 나올 확률이 너무 희박해가지고 아, 그런가요? 아, 네 잘 따라오는? 하... 대단하십니까? 하... 여기다 많이 오시면은 이보다 많이 오세요 그럼 원래 차는 경유차 타셨나요? 네 경유차를 탔다가 제가 매연 냄새 맡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집을 또 타다 보니까 아, 거기 머리가 좀 어질어질 하더라고요 요즘에 또 경유차 감가상각도 많이 대고 그래서 이참에 아예 빨리 팔고 전기차로 바꾸자 전기차 집에 충전하는 데 있으신가요? 아, 예 있어요 아, 그런 적 없으세요? 배송하다가 중간에 충전을 하러 가야 된다거나 아, 그런 적은 없어요 아, 한 번도 없어요? 확실한 인프라가 아니면은 정유차 사는 거는 고려해보시면 택배가 이렇게 힘들다는 거 하... 보이시죠? 하... 근데 별로 안 힘들어 보이는데요? 얼굴은? 아, 그런가요? 하하...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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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든데 그래서 처음에는 어차피 저한테는 좋은 뭐 라우터나 그런 구역이 없다라는 거 알고 왔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했었어요 처음부터 좋게 일하자 생각으로 여태까지 일을 했던 거 같아요 그럼 이제 택배를 시작하시려는 분들한테 해주고 싶으신 말씀하실까요? 하... 손탄 많이 해보시고 고민도 많이 하시고 후... 하... 하...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네 현실적인 조언 현실적인 조언? 아... 내가 조언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만약에 아는 동생이 택배를 시작한다고 한다 그럼 해주고 싶은 말 아... 그렇대 하... 확실하게 일하지 않을 거면 네 저는 추천을 안 할 거 같아요 아마 친한 동생이고 아는 사람이라도 진짜 이 힘든 걸 견딜 수 있는 사람만 그렇죠 그거를 이제 돈을 버는 걸로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승화시키거나 딱히 그런 거 아니에요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